지금 중학교 3학년 된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제가 검색을 UCLA 이렇게 치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뭘 보셨을까요? UCLA 우주항공공학과 이런 식으로 치다가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유용해서 엄청 듣고 있었어요. 재미도 없는 방송인데 제 유튜브 채널은 편집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루했을 텐데 보고 계셨네요. 네 맞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방금 라이브를 처음 보신 거예요? 그러면? 라이브를 뒤늦게 들어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이게 제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항상 금요일 밤에 하거든요. 11시에.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못 내가지고 오늘 하는데 오늘 갑자기 멘토링을 하는데 200명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뭐가 알고리즘을 탔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일단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고. UCLA 항공우주공학을 검색한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신 거예요? 아이는 한국에서 지금 계속 자라고. 중학교 3학년이고 지금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수학과학에 약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우주 관련 책 같은 걸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아직 어리지만 대략적으로 진로를 조금 생각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과학 분야도 좀 뭉퉁그려서라도 조금 너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느 쪽인지 요즘에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물리, 우주, 천문 이쪽에 관심을 두더라고요. 근데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과학고를 들어가서 이제 꼴찌라도 해도 괜찮다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1년이라도 좀 버텨보고 훌륭한 아이들의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못 버틸 정도로 힘들다 하면은 자퇴도 생각하고 있고 미리 그냥 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염두를 하고 있어요. 아이도 원하고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과학고를 도전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UCLA나 버클리는 어떤 학교인지 찾아보다가 들어왔고요. 이쪽 분야에 조금 세세하게 세무적으로 관련된 전공이나 직업들은 또 뭐가 있을까 하면 조금 미리 뭐라 그래야 되죠? 그렇죠. 알아보면 좋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너무 부족해요. 아 그럼요. 이게 뭐 알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우주항공 쪽 관심 있고 막 내 아이가 이런 궤도나 어떤 행성이나 이런 거에 좋아하고 우주선 이런 거 좋아하면은 얘는 무조건 우주항공공학을 보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약간 좀 1차적으로 접근하시거든요. 맞아요. 더 폭넓게 알고 싶어서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UC버클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같이 일했던 친구 지금 나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금속 연구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하이엔트로피 엘로이라고 해서 금속 같은 거 막 고온 고압에서 어떻게 막 파괴되고 이런 건데 사실 그 내용만 보면은 이게 무슨 우주항공이랑 관련이 있나라고 싶긴 한데 결국은 우주항공이 고온 고압에 노출되는 환경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금속 재료를 연구하는 친구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차원적으로 우리 애가 우주를 좋아하네 별자리를 좋아하네 무조건 우주항공이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항상 저는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주는 게 일단 1차원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고요. 과학고를 뭐 자퇴하냐 마냐 이런 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한국이 워낙 입시 경쟁이 빡세다 보니까 일단 뭐 준비하시고 준비하고자 하시면 준비하셔서 입학시키시면 됩니다. 다만 좀 죄송한 소리지만 과학고가 아무나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애가 이런 천문학인 거를 좋아하고 뭐 이런데 과학고를 보내야겠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1차원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 잘 가서 대학교 가서 거기서 연구 같은 거 하면서 미국 대학원에 가서 나사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애한테 막 이런 학업적인 공부 프레셔 같은 거 주고 압박 같은 거 줘서 오히려 공부랑 좀 멀어지거나 반감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만 조성해 주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과학고를 준비하면 여러 가지 이점은 많을 것 같습니다. 과학고를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뭐 카이스트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입학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쉽고 또 거기는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 대학으로 바로 입학하는 그리고 외국인 반도 또 외국 학교 준비반도 따로 있거든요. 뭐 대원회모나 이런 데도 항상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본인 아드님 같은 경우는 또 시민권이 있으니까 아마 뭐 경제적인 뭐 만약에 주립대를 간다고 하거나 그래도 뭐 아웃오프스테이트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입학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점은 있을 겁니다. 학부 과정으로. 그래서 일단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아이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 본인 아이드님께서는 좀 공부하는 거 재밌어한대요. 이번에 본인이 말수도 없는 아이인데 선생님한테 가서 저 어떻게든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고 하루 종일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 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네요. 저희는 그쪽에서 잘 모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일정적인 생각밖에 못해요. 그런데 교수님 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세세한 키워드 같은 것도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듣고 있었던 거거든요. UCLA나 버클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학교들은 학부부터 유학을 보낼 생각이세요? 어머님은? 저희는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한국에서 대학을 간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학을 아니 공부를 미국에서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게 쉬울까? 그런데 쉬운 게 쉽고 어려운 문제를 떠나서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야 사람들이 조금 알고 있는데 이 정보가 아직도 많이 몰라서 어머님은 혹시 대학원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혹시?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시면요. 제가 영상을 몇 개 하나 추천해 드릴 테니까 이거를 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학부모님하고는 상담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전문 상담사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연구하는 사람이고 워낙 어렸을 때 이런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했고 또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긴 했는데 유학 보면은 서울대랑 카이스트가 좀 많이 압도를 하고 좀 그쪽에 카르텔이 좀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에 있는 애들이 유학을 많이 가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원활히 잘 안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내용이 같거든요. 제가 항상 20번, 22번은 무조건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제 영상에 그냥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아마 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디오처럼 시간 되실 때마다 한 번씩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대학원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두 개만 추천드릴 테니까 이 두 개를 듣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공부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게 대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학부 인턴이라든가 인턴십 같은 걸 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대학원을 가게 됐는지에 대한 일대기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여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대학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붙었는지에 대한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 되고 저는 솔직히 해서 저는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서 지금 6년 살았고 독일에서 한 2년 살고 있으니까 한국을 떠난 지가 꽤 됐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한국에서 살고 저도 외국 나왔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입시가 얼마나 빡센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과학고 준비한다고 해서 과학고로 갈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현상화기. 이게 과학고는 솔직히 황소학원인지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한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너무 목매다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이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뭐에 관심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탐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계속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과학고를 못 간다고 치더라도 그냥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그냥 가면요. 거기에서 또 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재생 목록. 제 재생 목록 유튜브에 보면 재생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페셜 인터이라고 해서 인터뷰라고 해서 사람들 영상을 좀 많이 모아놨는데 여기 보면 공고 나온 분들인데 공고랑 전문대도 나왔는데 이분이 탑10 미국 대학도 붙었어요. 미국 학, 미국 대학원이죠.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했던 영상인데 이분은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쭉 하셔서 현재 석사 일반적인 학교 정말 좋은 학교가 아니라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기준도 사실 없긴 하지만 굉장히 일반적인 그냥 인서울에 중하위권 학교 다니던 학생이 미국으로 석사를 가게 된 그냥 그런 얘기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22번, 20번, 18번, 25번 이 네 가지를 좀 보시면 미국 대학원은 석사랑 대학원을 다 모두 커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냥 막연하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몇 가지 물어보셔도 되는데 물어보시겠어요? 어, 그러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제가 마무리 짓기 전에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되게 한 번 만나면 또 뵙기 힘들 수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원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좀 어머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 아드님께서 일반적인 그냥 국내 4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단연대 대학도 사실은 어느 정도 랭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직어국이라는 게 있고 지방거점 국립대라는 곳이 있을 수 있고 뭐 인서울대학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후리오니, 스카이 같은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라고 하는 SPK가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겠죠. 근데 다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고 4학년이 있어요. 아드님 같은 경우는 분명 이제 군대를 가겠죠. 2학년 또는 1학년 때 마치는 이렇게 이렇게 나눠질 텐데 1학년에서는 처음에 입학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하고 물리를 배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아무래도 이제 입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다 쌓여 있고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등한시하는데 이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두셔서 좋은 학점을 유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미국 대학원이라든가 혹은 국내 대학원을 진학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때 배우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공 관련 과목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 이제 아드님께서 항공우주공학부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수학하고 물리랑 나중에 이제 2학기 때쯤 되면 항공우주학 개론 뭐 이런 걸 배울 겁니다. 근데 이 개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건축학 개론 이런 것처럼 뭐 건축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저쪽 가가지고 뭐 건물 양식 같은 거 사진 찍어서 와라 뭐 이런 거 수업하는 거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론 같은 거 쉽게 배우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 관련 과목을 배우고 3학년 때 전공 과목 정말 말 그대로 전공 과목 심화 과목을 배우기 위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공 심화 과목을 배우게 되고요. 이때는 전공 심화 과목 중에서 이제 필수인 과목을 듣게 되고 여기는 선택인 걸 듣게 되고요. 전공 과목 여기는 다 필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다 일단 좋은 학점을 받는 게 중요한데 이때 이제 대학원을 미국 대학원을 간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원은요. 우리나라처럼 석사 박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석사를 갈 건지 아니면 박사를 갈 건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석사인지 또는 박사인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박사를 가기 위해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석사를 갈래? 아니면 그냥 박사를 할래? 이거예요. 미국은. 독일이랑 유럽은 또 달라요. 독일이랑 국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도 요즘 석박 통합으로 많이 뽑는 추세이긴 하지만 박사를 하기 전에 석사를 하고 끝내야지 박사를 가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미국 대학원 같은 경우는 석사를 갈래? 아니면 그냥 박사 할래?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학원을 가는 데 있어서 루트는 총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박사를 가는 케이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이렉트 PhD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다이렉트로 PhD를 간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으로 석사를 가고 나서 박사를 지원하는 케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박사를 지원하는 케이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마찬가지로 미국가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이번에는 미국에서 석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나서 끝내고 이제 미국으로 박사를 지원하는 케이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거는 미국 대학원에 박사만 나온 케이스고 만약에 미국 대학원에 석사라고 하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당연히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석사를 가겠죠. 석사를 지나고 이거겠죠. 그다음에 미국 대학원 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흔히들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기왕 갈 거면 바로 가는 게 좋겠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경쟁자들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서 석사까지 끝내고 박사를 지원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어쨌든 한국에서 끝내고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지원하는 케이스도 있고 이 세 가지 케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동시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박사를 가는 케이스가 사실 좀 어렵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짧으니까. 그런데 붙으면 2년 정도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벌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박사를 바로 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좋은 학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탑스쿨이라고 하는 데를 입학이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서 보통 제 멘토링에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 4학년 이런 친구들 중에 나 원래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있었다가 미국 대학원을 좀 가보고 싶은데 내가 1, 2, 3학년 때 좀 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못 해놨다.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4학년 1년 동안 네가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미국 대학원에 다이렉트로 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석사를 미국이든 한국이든 해서 2년 동안 네가 조금 더 공부도 하고 연구 실적이라든가 경험도 좀 쌓아서 그다음에 지원을 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가 있겠다. 라고 얘기를 보통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저는 원래부터 미국 대학원에 관심이 있었고요. 1, 2, 3, 4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한번 미국 대학원 가볼래요 라고 하면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니고 이때는 인서울이든 SPK이든 SKY이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초반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몰라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그래가지고 얘가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든 카이스트든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결국 이 학생이 1, 2, 3, 4학년 동안 어떠한 연구 관련된 활동을 진정성 있게 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어머님께서 아드님 과학고 보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과학고를 가면 좋겠죠. 과학고를 가면 외국인 전문 반이 따로 있을 거고 아예 다이렉트로 학부부터 언더그랫부터 그냥 미국에서 시작하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학비만 많이 들 거예요. 어머님. 1년에 5만 불씩, 6만 불씩 들 텐데 1년에 1억 들거든요. 아무나 낼 수 있는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국내에서 갈 수 있는, 공부 잘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환경으로 가서 공부하고 1, 2, 3, 4학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나중에 박사 가면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이게 또 어머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국 박사는요. 직업이랑 똑같아요. 회사를 가는 거랑 똑같아서요. 등록금도 하나도 안 내고 오히려 생활비도 나와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그래서 저도 버클리에서 공부했을 때 등록금 다 전액 대주고 보험비 다 대주고 한 달에 2,000불씩 받고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드는 어려움이라든가 원조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석사 같은 경우는 돈을 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사람들이 미국 석사를 가냐. 그냥 한국 석사 끝내고 미국 박사 가면 되지. 미국 석사를 가면요.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 학생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서바이브 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어떤 판단도 쓸 수가 있고요. 어드미션 커미티라고 하는 심사위원들이. 그다음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생기는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어떤 추천서 같은 게 영향력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나는 좀 미국에서 먼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미국 석사를 한 2년 정도 끝내고 나서 박사를 지원하면 조금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부 졸업하고 나서 저는 사실 회사를 좀 잠깐 다녔다가 회사에서 좀 다녀보니까 나는 대학원이라고 하는 전문 트레이닝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퇴사를 하고 그런데 한국에서 석사를 다시 시작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연구 활동하고 경험해서 박사를 지원해서 붙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케이스든지 다 가능해요. 뭘 선택하는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긴 하죠. 어쨌든 대충 이 정도가 미국 대학원 박사를 진학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질문이 있으실까요? 대충 아무거나 이게 이해가 안 됐다든가 어려웠다든가 그런 게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죠?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하죠. 네. 그래서 박사를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사 그러면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내 연구실에 들어와서 얼마나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에 같이 동업하고 일을 하고 서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사라고 하는 게 무슨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 듣고 자격증 따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이게 약간 박사라고 하는 건요. 직장에 취업하는 거랑 비슷해요. 직장에 들어가서 교수님이라고 하는 보스가 있고요. 그 보스가 저한테 뭔가를 시켜요. 내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나 땄는데 우리 프로젝트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나사 같은 걸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롤스로이스에서 엔진 관련된 결함이 발견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온에서 700도, 800도일 때 어떤 니켈 구리의 합금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교수가 그 프로젝트를 따와요. 롤스로이스 같은 데서. 그럼 그게 1년에 1억짜리, 2억짜리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1억짜리 프로젝트면 1년에 1억짜리 프로젝트를 따와서 1억으로 교수님 혼자서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연구를 같이 해줄, 실험해줄 학생이 필요하고 이런 걸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그 돈으로 학생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중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학생의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7천만 원 정도는 자재비라든가 실험비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학생을 뽑으면 그 3천만 원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등록금도 주고 그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스타이펜드도 주고 해서 결국 나랑 같이 일을 해서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또 넥스트 프로젝트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박사 합격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 구미에 맞는 학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구미에 맞는 학생이란 건 뭐냐면 내가 금속 연구를 할 건데 금속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전공 지식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되니까 얘가 연구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어떤 연구 경험이라든가 연구 관련된 어떤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좀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겠죠.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정량적인 지표지만 정성적으로 얘가 실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인지 특히 미국이니까 영어를 잘하는 아이인지 이런 게 또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고 얼마나 가치관이 잘 잡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학생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평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전공 지식의 100% 우리가 지표로 나타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GPA가 높으면 학점이 높으면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던 친구구나. 뭘 얘기를 해도 대화가 좀 되는 친구이겠다. 학점이 좀 높으면 학점이 너무 안 좋으면 얘는 공부도 한 해도 아닌 것 같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학점이 필요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같이 연구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 경험이라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떤 연구 스킬을 갖고 있는지 얘가 현미경험 만질 수 있는지 아니면 실험 장비 같은 건 좀 다뤄봤는지 아니면 요즘 AI 이런 게 핫한데 이런 코딩 같은 거는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볼 거고요.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걸 싹 다 싸잡아서 싸잡아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논문이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논문을 이 학생이 썼다라는 거는 이 학생이 논문을 썼다라는 거는 그걸 다 반증하는 거니까요. 얘가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교수님하고 어차피 협업을 하는 거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있는 거고 실험 장비도 다룰 수 있는 거고 데이터 처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장문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논문이 있으면 좋은데 그럼 논문을 언제 쓰냐 보통 석사를 할 때 쓰거나 한국에서 석사할 때 쓰거나 아니면 2, 3, 4 학년 때 보통 학부 인턴 같은 걸 하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논문을 쓰게 되는 거고 그게 있으면 다이어트 페이지로 가는 거고 내가 2, 3, 4 학년 때 준비를 못해서 논문을 못 썼다고 하면 다이어트 페이지를 못 가니까 상대적으로 석사를 하면서 논문을 써서 가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영어이기 때문에 보통 토플이나 토플 같은 거나 GRE 같은 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GR이나 토플 이런 것보다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줄 세워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요. 교수가 마음에 드는 학생들을 한 5명, 10명을 추린 다음에 인터뷰를 개개인으로 다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나랑 말이 잘 통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다 뽀록 납니다. 저도 한 1시간 정도 멘토링 나온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면 얘가 어느 정도로 진정성이 있고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됐는지가 다 나옵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요. 포항공대 영상 그걸 보시잖아요. 아니면 그 20번 영상 이거 보시잖아요. 20번, 22번 영상 보시면 딱 한 시간 들으면 그 감이 오실 겁니다. 아, 이 학생들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얘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얘가 무슨 몇 점 학점을 받았는지 얘가 무슨 논문을 몇 개 썼는지 이걸 떠나서 얘네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 시간만 얘기해보면 다 교수들은 알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줄 세우기 시험 잘 보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이 친구가 연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흔히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한국 우주공학에 관심 있네 그럼 미국 대학원에 가야겠네 그럼 서울대 카이스트 가야겠네 과학고 가야겠네 황수학원 보내야겠네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지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오히려 악영향이 생겨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걸 박사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좀 바쁘시겠지만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쁘시겠지만 이런 성실한 가치관 같은 거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보통 학업계획서 같은 걸 SOP라고 해요. Statement of Purpose 이런 거를 학업계획서인데 학업계획서 수강 학업계획서 연구계획서 이런 건데 이거를 딱 보면요 느껴집니다. 얘가 얼마나 잘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CV라고 하는 Curriculum Vital라고 해서 이제 이력서 같은 게 있어요. 이력서 같은 거 이거를 쭉 보면 이력서라는 게 말 그대로 자기 발자취거든요. 이전에 어떻게 발자취를 쌓아 나갔는지 이거이기 때문에 이 애가 대학교 1, 2, 3, 4학년 혹은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 이쪽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막 좀 시끌시끌한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논문을 썼다느니 무슨 이모 교수랑 뭐 했다느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다 심화돼가지고요. 요즘은 좋은 학부를 들어가려고 해도 고등학교 때 논문이 있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래서 저도 고려대학교 있었을 때 과학부 같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논문 같이 참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그냥 형식적인 거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이 만약에 아드님께서 정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뭔가 한번 정말 탐구를 해보고 싶고 이런 거를 정말 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어리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뭐 피타고라스 증명 같은 거 최근에 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논문들 고등학생들이 쓴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런 학교에 학생을 보내서 자녀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협업해주고 협조해주는 걸로 논문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학생이 스스로 뭔가 연구하고 싶은 그 동기가 생겨야 되는데 그 동기는 과학고를 보내든가 이걸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고민을 좀 더 해주시면 아마 아드님이 조금 더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시고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공부할 게 많네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머님께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저는 매주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영상들을 쭉 보시면요. 아마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어쨌든 우리가 한국에서는 요즘 카이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하니까 뭐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섹스라든가 뭐 스타링크 아니면 뭐 나사 러켓마틴 뭐 이런 데 보내면 좋잖아요. 뭐 아무래도 잘할 것 같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과거에는 굉장히 러켓마틴 이런 데 일하고 싶었고 미국에서 저 애플을 다녔었거든요. 어머님도 아드님 애플 다닌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거든요.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저도 과거에 애플 다녔을 때 굉장히 좋았고 막 스타링크 같은 데서 오퍼받으면 좋고 이런 게 있지만 결국은 그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내 삶에 대한 주체성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조금 더 연구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막 스플랑크라고 하는 독일인 연구소로 온 케이스거든요. 누가 저한테 내가 봤을 땐 너는 애플을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시점은 지나간 거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드님은 중학교니까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그게 좀 어려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드님이 혹시라도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나쁜 건 아닌데 기왕 볼 거면 이런 외국 컨텐츠나 미국 애들이 하는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은 유익한 컨텐츠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다못해 제 채널만 하더라도 뭔지도 몰라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게 옆에서 대학원 뭐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배우면요. 굉장히 사고의 폭이 넓어져요. 이게 제가 어머님을 잡고 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좀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4대강 자전거 종주라는 게 있었어요. 어머님. 그래서 4대강 자전거 타고 제가 막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대구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를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엄청 시골이었어요. 시골이었고 무슨 세트장 같은 시골이었는데 제가 그때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학교를 좀 방문해서 교감 선생님을 좀 찾아봐가지고 제가 학교 좀 보고 싶다 이러면서 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학교가 한 10명밖에 안 되는 학교였어요. 전학교가.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시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시골 학교인데 오히려 그런 시골 학교다 보니까 학교나 정부에서 지원을 엄청 많이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도 다 새 거고 심지어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이 저 만나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년배 비슷한 또래 만났다고. 왜냐하면 시골에 20대 외국인 남자랑 비슷하게 많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러면서 놀았는데 교감 선생님하고 얘기해보니까 뭐가 어렵냐면 인프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인프라는 충분하다. 정부가 시골 학교니까 되게 많이 신경을 써줘서 좋은데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너무 보고 견문이 좁다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보고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내가 꿈을 키우려고 해도 옆에서 누가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면서 꿈을 키워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다 학원 다니고 있고 다 그냥 학원 뺑뺑이 돌아가고 있고 그냥 수업 공부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 어머님께서는 어디서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이나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럴 텐데 시골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다 이러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뼈저린 어떤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생각을 탁 하면 되게 영감을 좀 받았고 그때 학생들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니까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누구냐 이러면서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넌 이리 뭐니 자기 누구래요. 초등학생 한 2학년쯤 돼 보이는데 걔한테 넌 꿈이 뭐 하고 싶어. 너 꿈이 뭐야. 그러니까 자기 요리사가 되고 싶대요. 제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라는 게 요리사라는 직업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셰프나 이런 좋은 직업도 많고 저도 독일에 있다 보니까 여기 뭐 프랑스나 근처에 이런 뭐 셰프들 전문 요리학원 다니는 거 보면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 친구가 너 요리사 왜 되고 싶니? 이러니까 자기 누나가 식당에서 요리하는데 요리사 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은 주위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주위 환경에 아빠가 변호사면 나 판사되고 싶어요. 이게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이 본인이거든요. 근데 그럼 주위에 판사나 변호사 없거나 의사 없으면 학생들 꿈이 제약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엄청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더 심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을 자꾸 올려야겠다. 이게 좀 재미가 없고 좀 사람들이 좀 볼만한 컨텐츠 흥미 위주의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컨텐츠는 아니더라도 이런 영상을 자꾸 올려서 세상에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고민을 하던 친구들이 2, 3년 지나가지고 결국 이러한 성취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거를 영상으로 기록해놓으면 내가 제주도에 있든 전라도에 있든 강원도에 있든 부산에 있든 뭐 다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4년 넘게 계속 이걸 올려왔던 거고 지금에야 구독자가 한 만 명 되니까 구글에서 알고리즘을 좀 태워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미미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영상들이 한 400개 넘게 있으니까 어머님께서 라디오처럼 듣고 아드님도 한번 관심 있는 걸로 들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5년, 10년 나이 좀 나보다 많은 형, 누나들이 이런 식의 고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커리어를 밟아나오고 있구나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해하면요. 기왕 같은 공부할 때도 마음가짐이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전 그 얘기하거든요. 서울대가 서강대보다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카이스트가 고려대학교다 좋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솔직히 중앙대보다 좋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랭킹이 존재하는 거는 저는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랭킹이 좋다, 나쁘다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거를 인지하면서 공부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애들 같이 학원 다니고 있으니까 숙제해야지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는 천재 차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그걸 이해하게끔 하는 게 어머님께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재밌었던 게 듣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공 후에 무슨과를 다니면 그 또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맞아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모두가 의대, 의대, 의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60명이 한 10명밖에 안 뽑는 데를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10명은 해피한데 350명이 다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머신러닝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로보틱스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360명이 한 곳으로 바라보면서 달리는 게 아니라 360도로 각각 원하는 방향으로 뛰어나가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것만큼 사회가 유익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모두가 전문가가 돼서 각자의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랑 인류랑 그런 국가에 기여하는 게 저는 가장 긍정적인 선순환이라고 보고 그 시작은 그 시작은 그런 케이스를 자꾸 영상에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분야 그 분야로 가는 그 루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루트 그런 것도 수능은 수능은 바짝 잘 봐서 수능도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내신 같은 걸로 예를 들게요. 내신 같은 거는 전략적으로 바짝 공부하면 좀 점수 잘 나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장기 저는요. 얘가 전략을 아무리 잘 세운다고 해서 이거 뭐 박사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부터 이 학생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갔을 때 그제서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고 혹여나 1학년 2학년 때 조금 자기가 좀 생각 없이 살아가지고 놀았다고 하더라도 3학년 4학년 석사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까지만 잘해놓으면 또 박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하다못해 본인이 1, 2, 3, 4학년 석사까지도 다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회사를 갖다 치더라도 회사에서 경력을 정말 남들이 그냥 월급쟁이처럼 뭐 너 이거 하니까 이거 해 그러면서 그거 하는 것만 하고 퇴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일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고 존엄성을 갖고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5년에서 10년 동안 일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또 다른 넥스트 커리어를 계획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그걸 몰라요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요 그냥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배우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스탠다드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해서요 이거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밀 루트만 좀 아시면 아마 금방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잘 하고 있죠 비밀 루트 네네 정답은 없어요 1, 2, 3, 4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비밀 루트죠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나머지 영상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공지방이 따로 있어요 어머니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기는 채팅도 안 되는 방이라서 되게 조용조용해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여기는 다 학생들이 막 간절해가지고 선생님께 여쭤보는데 좀 나이 어린 학부모 당연히 되죠 아니 뭐 저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 중요하고 네 다 중요합니다 네 어머니 그래서 하여튼 잘 오시면 좋겠고요 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또 제 개인 프로필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гоכ 네 그러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